서울 강북구 서울에는 두 가지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제1선거구 김동식 서울시의회 의원입니다. 민주당 출신이고 전북왕주 출신이고 1956년생입니다. 서울시 강북구의 동수는 13개입니다. 투표교수는 82개입니다. 82개에서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한 20%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김동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탄생하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강북구 제1선거구에서는 동이 4개입니다. 수유 제3동, 2동, 번제1동, 2동 이렇게 김동식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에 의해서 당일투표 득표로 더 얻은 표수가 정확하게 자유한국당 후보가 빼앗긴 바른미래당 후보가 빼앗긴 것과 일치합니다. 이런 게 딱 나오는 거죠. 수유 3동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8.3%를 김동식 후보에 더해주고 한국당 후보와 바른미래당 후보에게 9.2%를 빼앗습니다. 수유 2동에서는 10.1%를 더해주고 두 후보와 함께 10.2%를 빼앗고 번제 2동은 플러스 10.5%를 더해주고 한국당 후보에 마이너스 10.5%. 이걸 합치게 되면 아마 평균값이 플러스 10% 정도 될 겁니다. 이걸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0% 될 겁니다.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모든 곳에 조작을 다 하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표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100% 이러면 될 조작입니다. 제약호수 도움으로 이러면 될 김동식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더 상시하게 18%를 조작했네요. 18% 김동식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 강북 제1선거구 자유한국당에서 8%를 빼앗고 그 다음 바른미래당에서 1%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플러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이렇게 빼앗은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질 해놓으니까 선관위 자료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후보별 이렇게 여러분들 표수가 남아서 표수가 무효표 3표를 합쳐서 27표나 중앙선거관리원의 발표 자료가 표수가 더 많은 겁니다. 이걸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27래가 딱 떨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 전산조작 증거들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좀 궁금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면 강북구에는 선거구가 모두 4개가 있는데 제1선거구가 이 정도면 제2선거구 제3선거구는 어떠냐. 여러분 한 번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여러분들 서울시 강북구 제2선거구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선출입니다. 플러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맞는데 이 많은 수치가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이거는 적죠.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값. 딱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이쪽에다 옮겨놓고 좌우대칭을 보면 정확하게 좌우대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북구 제3투표소 선거구 똑같습니다. 아름답죠. 플러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당의 안강석 후보 똑같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완전히 그냥 뭡니까? 그냥 조작 프로그램은 전국의 모든 시비언 모든 광역시의회입니다. 모든 광역시의회 의원 선거가 다 사전투표로 조작이 됐고 이 사전투표 조작은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이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방식은 구청장 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다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부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지방선거의 부산시의회 사전투표 조작 상인 민주당 압승입니다. 부산의 구청장은 81.25%를 민주당이 먹었습니다. 부산시의회 의원의 87.23%를 민주당이 먹었습니다. 우선 해운대계의 이주환 민주당 부산시의회 의원 선거 결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계는 18개가 있습니다. 18개 가운데서 투표구의 수가 101개가 있는데 101개 모두에 대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주환 민주당 의원은 26% 조작 범위가 조금 크네요. 26% 조작했습니다. 민주당의 13%를 대해주고 자유한국당의 12%를 빼앗고 무소속에서 1%를 빼앗았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딱 그려지는 겁니다. 이 값하고 플러스 된 값하고 두 개의 마이너스 값 합치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완전히 좌우대칭입니다. 조작했을 때 나타난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한번 보시죠. 중재의 1동 플러스 88.4%입니다. 한국당의 발언 및 마이너스 9.1%입니다. 우재의 3동 플러스 13.1%입니다. 마이너스 12.8%입니다. 우재의 2동 플러스 8.6% 마이너스 9.1%입니다. 거의 좌우가 일치하는 겁니다. 두 개를 합친 것의 마이너스 값하고 민주당이 더한 값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에 아주 전형적인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 투표를 좀 조작한.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표가 맞지 않아서 마이너스 9라는 것을 또 조정해 줘야 됩니다. 중앙선관린의 발표 자료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해운대 다른 데는 어떠냐. 여러분 해운대는 모두 4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부산 해운대구 제2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똑같습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투표 득표율이 더 많은 것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이 수치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무소 속에 적은 것을 더한 값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광역시 의회의원 선거를 이렇게 조작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조작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 엄청난 조작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숫자가 딱 일치합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두 개. 여러분들 두 사람 무소속이 없고 두 개 있는 경우는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얼마죠? 13.1 플러스 13.1 마이너스 13.1 마이너스 6.3 플러스 6.3 마이너스 6.3 여러분들 그러니까 더 극명하게 조작한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니까 세 명이 없고 두 명만 있으면 정확하게 이런 수치가 일치합니다. 노란색 수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일치합니다. 조작이 완전히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좌우가 그대로 일치합니다. 좌우가.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선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정말 대단하죠. 딱 두 개가 있으니까 더 명확하게 되죠. 두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더 할 필요도 없이. 조작을 그냥 해가지고 완전히 권력을 그냥 도둑질을 그냥 마음끝 그냥 분탕질을 친 겁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